왜 이러세요? 뭐가요?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 없는 거 맞아요? 집 앞에서 만난 경찰 사귀는 거 아니죠? 그게 왜 궁금한데요? 그러게요 정말 그쪽한테 반하기라도 한 건가? 안 지 얼마나 됐다고 반해요 반하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긴 한데 관심이 가는 건 맞아요 자꾸 생각나고 걱정되고 죄송한데요 그냥 저한테 이제 관심 갖지 마세요 왜요? 나랑 엮이면 뭐 3대가 망할 운명이라서? 저요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많이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래서 그래서 루선재 씨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더 이상 다가오지 말아주세요 그쪽한테는 참 여러 번 까이네요 그래요 나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고 앞으로 손 안 넘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류선재 씨한테 무례했던 거 맞아요 미안했어요 미안했어요 마지막 인사합니까? 일 때문에 또 볼 텐데 무슨 저한테 차였는데 어색해서 어디 볼 수 있겠어요? 류선재 씨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럼 저 갈게요 기억해 가슴숝 깊이 씁어진 너의 이름 나의 이름 또 볼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